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 써머린에 위치한 테일러 모르슨의 단층 커뮤니티 모델 중 하나를 소개 드리려 합니다. 화면의 모델은 가장 큰 모델인 바이올렛 플랜으로 총 2574 스콜피트의 집입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반의 형태이며 3car garag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는 모든 플랜이 단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의 랏의 경우 현재도 스트리트 뷰가 가능합니다. 단층의 3car garage는 언제나 장점이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지요. 이 모델의 경우도 3개의 car garag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 4개의 car garag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또한 주요 프리에이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으로 공원과 캐니언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일의 단지이고 현재의 HOA 비용은 Summerlin West HOA Fee 55불, Sub HOA 비용으로 67불 50전, 총 122불 50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현재도 LOT 릴리스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남아있는 LOT이 많이 있지 않기에 서둘러 문의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빌더의 경우는 프리셀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입주가 가능한 형태의 집들도 있습니다 2022년 현재에도 새 집들은 부족한 레이벌과 자재로 인하여 완공기간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베스먼트로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론 레이트도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으니 구입 계획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io. título 4t 예의 우정 슬을 2t 4t 4t 1t 4t 2t 4t 4t 새집 구입을 원하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가격과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성함과 용무 내용을 간단하게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당일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702-624-8185입니다. 702-624-8185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3월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